자 어메지 스파이더백 13화 와 개 오래간만 찍는데 지금 킬을 다 까먹을 정도입니다 예 진짜로 킬을 지금 다 까먹을 정도로 어 너무 오래간만 하거든요? 굉장히 굉장히 오래간만 해가지고 안녕 안녕 잘 나오나요 화면 여러분들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호잇 와우 야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 해 왔는데 오케이 호잇 오케이 오케이 호잇 예 미션 오케 미션 여겼다 좋아요 이제 메인 미션 한번 깨물을 갚습니다 와 개 오래간만 해 한다 호 진짜 이 짜릿함 아 이게때문에 제가 어메지 했었죠 와 진짜 오래간만 해 한다 아 우리집 아닌가 좋아요 오케이 야 진짜 오래간만 해 한다 아 아 아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돼 로드인 로드인 꽤 좋기네 네 어려운 밤 오 됐다 뭐야 뭐야 이거 또 싸워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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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않았었나 아닌가 오 아니 이거 내가 깨지 않았었나 와 아 이거 안깼었구나 아 쪼템 워어어어어억 저기 다면 뒤져요 참거로 자 안에 들어가면 뒤지는거가 아이고있죠? 어.. 이거 굉장히 빠르네? 오케에! 일루와이 잡초새끼야! 이리 잡초새끼가 어딨어~~ 지졌어 일루와 일루와 들어와 좋게 막타다 막타어어어! 뭐가진을 부쉬버리지! 후우! 이재비의 스파이더에서 저어? 와우 쌍갑기 개새끼 보수여 이게 보수트 날개를 부셔버리지! Heeeeeeeeeeeeeeeeeушe Wallshit OK 야 개간지나 일로와 너도 박타구나 wol 개 lending 모가지를 모가지 뜯기 성공 어? 오케이 헤드간 오 춤추니까 괜찮네 이제 슬슬 그거 될 때 됐는데 그게 뭐지? 엔딩 다가가나? 오 엔딩이 슬슬 다가올텐데 어 뭐야 뭐야 여기 왔어요 이런거 좀 뭐야 안녕 안녕 개새끼야 철 철 철 여기 방귀끼리 까먹었다 어 야 방귀끼리 까먹었다 호우 초잉 여기 방귀끼리 까먹었네 여기 방귀끼리 까먹었네 내꺼 꺼져 호우 호우 여기 방귀끼리 까먹었거죠? 하단에서 원하냐? 내가 코어디네트를 보내줄게 나 이거 뭐 배우지 이거 뭐야 내일 Rah 위험사 내 ziem 아니 뭐ählt 이게 아버지를 여기 그룹 에피세 스킬 어디 혹시 아 누구 뭐 BEN 너는 당연히 내가 잊어버리지 않나요? 아우 좋았어 어? 이거 했던거 아닌가? 기억이 안나네 안했던거 같기도 하고 했던거 같기도 하고 아 그니까 안했던거 같다 흐흐흐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하나니까 다 까먹었어 그 아키리아님 데이지 있어요? 같이 할사람 데이지 할거면 같이 할사람이 필요해서 좋았어 어 있어요? 재밌어? 좋았어 좋았어 오 오 오 오 오 아예 또 거네 어디로 가야 돼 러스트 없죠 알스터드가 죽을때봐 아예 죽을때봐 다 됐어 오케이 아이디 빌렸던거 오 아 뭐야 오 뭐야 저 박사가 저랑 같은팀이 아니었나 아 시발 나 모르고 스페이스만 놀랐네 아 아 펜을 누르면서 그러고있어 오우 오우 쉿 왜이렇게 됐어 이거 한명씩 조져야됩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들어오면은 호잇 안녕 안녕 오케이 헤드가 좋아요 저는 한명씩 조지겠습니다 좋아요 저기 앞에도 아 오랜간만에 스파이더맨이 댕겨가지고 좋아요 마크는 내가 해야되는데 이거는 스토리를 지어주니까 자 오케이 이거 더블킬 가능합니다 더블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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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아 시발 X댐 아 저기요 아 잠시만요 아 X댐샤 에 이웃 o으 옳 오 케에에에에에에 한명씩 간 간 아 아니 새끼야 돌았나 이게 오 오 ㅈㄴ 센데 어 개 센데요 오 X댐 이렇게 하다보면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야 이거 개아픈데? 아 이거 미친놈들이 무슨 댐지도 안다니고 아무것도 안 돼 개놈새끼들 강가리 강가리 법이죠 강가리 납치 자 어린이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런식으로 납치되기 때문에 요즘에 아 X댐 어딨어? 쪽파리같은 새끼 쪽파리 쪽파리 9월 몇자리 나오던데 좋아요 쪽파리새끼 이야 이야 호 오 X댐 오케이 오케이 됐나? 좋았어 가서 무빙 무빙 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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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고 지리고 뽑고 지리죠 무빙 어 된거 같은데? 아 좋아요 잠시만요 어린이 시청자 다 5명이나 있어요 대박 어 아 부실 수 있구나 뭐야 뭐야 아 미친 이거 뭐야 아아아아 아 저기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저기있다 컴퓨터 좋아요 이 컴퓨터를 하나씩 조져야되는데 수컴 kamp 어 아 아 아 아 반칙기 올리고 어? 여기 뭐있는데? 이거 갈리 없는거고 저거 센서가 오케이 나이스 내가 더 빠랐다 이렇게 부숴야 돼 이런식으로 부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미션 솔직히 좀 어렵네요 오케이 이거 부숴 아니고 아 feel a, b, c, d...존을 다 꺼야 되요 아니 꺼져요! 니 reinforcement 호흡 닉네임 개쩓다고 와 닉네임 개쩍은데? 어 저거 fuckin protocols 개너브새끼 이거 좋아요 자 이것도 네 네 어디야 아 C존 당첨입니다 자 지금 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유튜브분들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오래간만에 올리니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가부지 이런 개너브새끼가 어 C발 못됐다 아 저기요 이런 개너브새끼가 뒤져 병신아 오케이 살아있네 올라와 들어와 아 이거 제발 S존 B존 아 그쵸 D존이네 그리고 반대쪽은 B존이죠 아 내가 왜 이걸 다 예측을 못하지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보안 다 뚫기 오케이 이거 부시면 B존 완성 그쵸? B존 이거 오랜만에 왔으니까 별풍선좀 주세요 아 구랍니다 별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별장남이예요 이거 뭐 어디가야 되지 어이 아 여기구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이 슈발 어이 슈발 아 됐나 어이 슈 어 좋댔다 개부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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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안합니다 아 슈발 뭐 어떻게돼 뭐 어떻게돼 네 피씹니다 좋았어 어이 이걸 닫고 아 여기구나 좋았어 살아있네 어 뭐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오케이 문 닫고 야 게이트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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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주고 이거 들어서 파 어 슈발 게이트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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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파요 며트북 아유 내가 반격을 까먹었어요 허아 어휴 어휴 워어어어 저기어어어 졸라맞아 졸 아 아 반격을 까먹었어 반격킬을 어 뭐야 이거 아 여기도 있구나 우아 워어어어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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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우오오 워어어끼들 뭐야 와 미칫 야 worry 야 쥐 wäre 게맛아 야 여땟어 아 돌려주고 배네버 어 슈발 잠시만요 어 슈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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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려라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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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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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배운 기술이지 오케이 헤드가 좋아 cd에요 cd 좋았어 요 문 닫아주고 아마존이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헛 좋아 오케이 어 레벨업했어 오오 잠시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뭐 업그레지 파워 투 드라이크 파워 또 드라이크를 레벨업시키고요 어디 보자 이제 마지막 배우스 음 이제 엔딩이 별로 안남았던 소리에요 이렇게 별로 없다듯이 그쵸 오 오 코너가 여러분들을 다 알아야시피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어메이징 스피트맨 영화에서 나왔던 그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 얘기에요 그 다음 얘기 영화 끝나고 그 다음 얘기 오메이징 스피트맨이 어서와요 어서와요 옳아 오 오 오 오 좋아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대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진호는 개멋있다 그냥 라는 내용입니다 진호님은 개멋있으니까 진호님을 따라라 뭐 그런 평범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아 맞다니깐요 어 내 말 무시하네 뒤질래? 좋았어 헛 아 근데 에이지 유플러스인데요 핸드폰이 크게 안된다 아이가 어 좋아요 어 그대로 넘어 두고 여기를 살살꼬 어 네 거미인갑니다 살짝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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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가 공기가 안 돼요 와우 로봇을 죽을 때 따뜻해 있구요 따뜻합니다 좋았어 빠른 스피드로 빠른 테이퍼로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좋았어 빠른 스피드로 어 오케이 헤드가 어우 휴발 좋아요 이 정도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굳이 이렇게 누워서 가야 돼? 나는 무적 그쵸 이 정도면은 저도 아닙니다 좋아요 아 저 지금 풀3를 사가지고 라스트 오버스를 할까 생각 중인데 아 진짜 하고 싶거든요 라스트 오버스 오 오 와 오케이 좋아요 어 개오래만 한다 이거 이거 뭐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? 이거 아니 언제까지 걸어 다녀야 해 좋았어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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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개새끼가 이거 일단 로봇 좀 조지겠습니다 새끼가 미쳤다 이게 뭐야 저거 또 안되는거 아니에요 쟤 죽은게 아니고 그니까 그 영화 1편 그 다음 이야기 좋았어 sur 자 이걸 던져야 되나? 오오오 하러..세요? 팔 병신체코 혼 ㅎ 오케 하러.. 의론로오오오... 쥬쇼아앗 일로와 이 새끼가 도망가고있네 이거 아 내가 구해준거구나 흐흐흐흐흐 아 내가 구해준거였어 어 쇼발 뭐야 어 뭐야 어 쟤는 아 오 이거 죽은게 아니야 죽은게 아닙니다 오 그 그리고 너는 자기 할 수 있게 Sales 오우 말로 하자고 우리는 calling 그러나 오왁 와우 뭐야 못 듣는 거야 아스코브는 학생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. 나는 세상을 죽을 수 없으면 나의 나노봇들은 미래입니다. 나의 나노봇들은 미래입니다. 너는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. 나는 시간이 없나요? 나는 지금 지금 이 주사를 저한테 맞추려는 것 같아요.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. 아 슈발 스파이더맨 피를 뿜는거죠. 뭐 눈육이 사라지는거? 그래서 읽을 수 없을 것 같을까요? 스파이더맨 아니면 피터 파커 오케이 뒤졌습니다. 잠잠잠잠 스파이더맨 뭐지? 뭐 어찌 되는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? 사라졌어요. 오 어 뭐야 어 미친놈이 미장한 러블를 갖고왔어 어 어 색깔 왜이래? 어 졸라 센데? 이거 무조건 죽는거 아니야? 맞네 무조건 죽는게 또 와 WILL 와 개 개 개 뚜드럽 direito 개 그 문응용 같이 자 이제 여기서 잠시 끊겠습니다 영상은